이거 내가 지켜올 수까지 들어줄게. 실장님.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뜬 우강이 학생 저격글 삭제해 주세요. 아, 빨리요. 그러니까 보기 전에요. 내가... 너 좋아해. 나 다시 돌아가도.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안고 찾아갈게. 몇 번을 반복해도 내 마음을 더 향하니까. 나에게 사랑은 하나뿐이니까. 나에게 사랑은 하나뿐이니까. 철진이가 부탁했어 인마. 네 옆에 있겠다고. 그래서 발령 냈지. 아니 그래도... 아니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걸... 일단 알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이것 때문에... 이것 때문에... 제가 오늘 뭘 포기했는지 아십니까? 누가... 뭐 인마? 누가 빈방에 침입해서 노트북을 만졌어요. 저희 가족 사진이 깨져 있었다고요. 아니요. 교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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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. 지금 카드가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. 교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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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